세금 도둑 잡아라. 저는 이 명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특활비 문제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꼭 우리 대표님을 모셔야겠다. 제 월급통장에 급여가 찍히고 급여에는 각종 세금들이 다 공제가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금을 꼬박꼬박 떼가는데 나라의 쓰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한숨부터 나와요. 일단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예를 들면 불법 증축을 하지 않나 드레스룸이나 사우나가 건립이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세금이 세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장막 아래 가려져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일단 서민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과일 하나 사 먹기도 겁이 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검찰의 특활비 이거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특활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랬더니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나왔더군요. 보니까 보안을 요하는 특수활동에 배정된 돈이라서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규정이 돼 있던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나가셨더라고요. 네. 참고인으로 나갔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던데 명절 떡값 썼다고 인정하라라는 발언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명절 앞두고 명절 떡값 떡 하나 못 사 먹거든요. 서민들은 명절 떡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렇게 하다가 특활비를 사실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동부지검장을 하게 됐습니다. 동부지검장을 하게 됐고 동부지검장을 할 때 명절이 두 번이 있었는데 설 명절 추석 명절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번 같은 경우는 1350만 원을 명절을 앞두고 한 28명 정도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절 앞두고 갑자기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가 늘어났을 리도 없고 그것도 특수활동비라는 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게 돼 있거든요. 실제 수행하는 사람은 검사나 수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특수활동을 하다가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명절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일을 많이 하거나 갑자기 보완을 요하는 그것도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28명이나 갑자기 투입되는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절도 깝시다. 차라리 그렇게 인정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번에 심우정 후보자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다른 검찰청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대도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쪽이 패턴인 거죠. 명절 앞두고 이렇게 돈봉투 돌리는 패턴이 있는 거죠. 현금으로. 그 20여 명도 다 현금으로 준 건데 현금으로 돌리는 돈 봉투를 돌리는 패턴이 존재하는 건데 뭐 심우정 후보자도 그 패턴에 해당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인정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지금 제가 계산계를 돌려서요. 1350만 원을 28명에게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48만 2142원. 그러니까 대략 50만 원가량의 돈이 발생하는데 똑같은 액수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또 차등이 있습니다. 내 맘에 드는 사람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위가 높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검사들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같은 검사인데 돈을 쥐고 있으니까요. 이건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주는 돈이니까 그나마 좀 골고루 나눠주면 괜찮은 사람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안 주고 싶은 데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큰 거고 이런 게 지금까지 검찰의 현실인 거죠. 관행으로. 관행인데 그 관행을 좀 나쁘게 악용하면 정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고 아니면 좀 골고루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군요. 진짜 말 그대로 명절하고 신무중 후보자는 명절 뜻값을 쓴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왜냐하면 그날도 청문회에서 제가 명절 뜻값을 쓴 걸 차라리 인정하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관련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썼다든지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명절 뜻값으로 쓴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가 심우정 후보자만의 행태는 아니기 때문에 1,350만 원가량 되는 돈을 28명에게 명절 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해서 투입된 사건이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지급이 됐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이고 이 현금성 살포가 누군가한테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돈이 누구에게 얼마가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역시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어디다 썼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하검사들 데리고 회식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인 마이 포켓에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돈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떡값으로 2억 5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더군요. 어쨌든 저희가 검찰로부터 작년 6월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국검찰청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명절떡값으로 쓴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건 진짜 역대급이죠.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추석 명절 두 번, 설 명절 두 번 있었거든요. 총 4번에 2억 5천 원 썼으니까 평균 6천만 원 이상을 나눠준 거예요. 몇 명이? 명절 앞두고 한 30명, 40명 정도. 인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뭐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 몇백만 원씩 받은 거죠. 이게 아니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 세금이라고요. 아니 기가 차서 그러는 거죠. 기가 차서. 이렇게 많이 명절떡값을 줘도 이렇게 많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희가 공개받은 자료에 한해서 본다면 유일하고 그 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쓰지도 않았고 그전에도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걸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또 자료를 폐기해버려가지고 폐기해서 또 그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찾을 수는 없지만 역대급이라는 거죠. 규모로 보면 너무나 많은 액수를 그냥 명절 앞두고 돈 봉투로 돌린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비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그러는데 제가 2억 5천 명절떡값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떠들고 다니는데요. 고발 안 하더라고요. 사실이란 거죠. 사실. 아니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겠죠.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갑자기 명절 앞두고 30명 40명한테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돈 봉투를 돌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김일수사가 갑자기 명절 앞두고 매번 명절마다 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이나 네. 2억 5천 이거는 서민들 주거로 치면 전셋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돈을 이렇게 뭐 아니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이렇게 뿌린다는 게 증빙도 안 되는 이 돈을 네. 그러니까요. 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중에 뭐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좀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검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됐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직의 그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가면서 대통령까지 된 배경에는 이런 돈 씀씀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좀 뭐 화끈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쁘게. 우리 국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검찰 조직 안에서는 뭐 돈을 현금으로 잘 주는 몰아주는 잘 보이면 몰아주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수사함 몰아주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원래 권력의 속성 중에 하나가 다 돈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은 이 돈을 주는 게 검찰총장이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그렇죠. 인정해주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줄 잘 서야 돼. 이 수사 중요해. 뭐 이런 거 일종의 안목적인 시그널 내가 보고 있어. 그렇죠.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불건전해지기 쉬운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되기 쉬운 진짜 그건 역대급은 맞네요. 2억 5천만 원을 4번의 명절에 역대급입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특수활동비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수활동비의 정의 자체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청와대나 검찰, 국회 등에 배정이 되는데 보안을 요하는 특수활동에 배정된 돈 인데 이게 유독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떡값 받아서 명절 때 뭐 좀 쓰라고 하는 게 특수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명절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 특수활동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면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만드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일단 검찰 예산은 법무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검찰로 돈을 보내주면 계좌로 보내주겠죠. 대검찰청 계좌로. 그럼 대검찰청에서 정기배분이라고 65개 정도 되는 일선 검찰청으로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렇게 나눠주는 돈은 일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검찰청 운영지원가가 일종의 총무가라서 이제 돈 관리를 하는데 운영지원가의 담당 공무원이 현금으로 만듭니다. 한 1년에 몇십억 정도를. 윤석열 총장 때는 1년에 한 40억 정도를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찰총장 비서실로 주는 거예요. 아 검찰총장의 비서실로. 비서실로. 직통으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가가 특수활동비는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고금관리법이나 이런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하고 검찰총장 비서실이 뭐 금고 같은 게 있겠죠. 금고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에 가져하면 아니면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주거나 이렇게 쓰여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도 보고 정황을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쓴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현금 한 40억 되는 1년에 한 40억 되는데 윤석열 총장 때는 17개월간 한 70억 정도 를 그렇게 현금화한 거예요. 17개월간 70억이요? 70억을 현금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검찰총장 비서실로. 비서실에.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막 쓴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억 5천을 받아간 사례까지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받아간지 모르죠. 현금으로 1억 5천. 현금으로 1억 5천. 1석 검사가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1억 5천 3천 장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본 적이 없어서. 그거 4박스에 담기나요? 1억 5천 3천 장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봐가지고 5만 5천 100장도 손이 달리는데. 그 기록은 남아있습니까? 1억 5천 3억. 1억 5천 받은 한 장 사인하고 영수증처럼 이렇게 한 장 사인하고 1억 5천 받아간 기록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받아간지 사람 이름은 지우고 공개를 해가지고 누가 받아간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거는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은 아마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아마 받았겠죠.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명절 때 그렇게 막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약하자면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그 자금의 규모가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잘 시절에는 17개월간 70억이라고 했고 70억, 예. 1년에 보통 현금성 금액이 한 40억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한 80억 정도는 되는데 1년에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올해는 70여억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검찰특수활동비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때 야당이 주장해서 좀 깎아간 거죠. 70여억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이전에 한 80억 정도 될 때 쉽게 생각하면 검찰총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은 그런 식으로 현금화해가지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이 된 거죠.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액의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1억 5천 이거랑 약간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억 5천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꽤 거액이 대전지검에 그때 전달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지검에서 쓴 특활비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대전지검은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월성원전 수사할 때 급증을 하는 겁니다. 몇 배나 급증을 해서 갑자기 금액도 커지고 300 이상 단위도 나올 정도로 대전지검은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확 띌 정도로 데이터로만 봤을 때요. 몇 배로 늘어났고 그때가 월성원전 수사한다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압수수색하고 구속을 시켰죠. 그때 국장급 한 명, 서기관인가 한 명 두 명을 구속시켰는데 세 명을 압수수색해서 두 명을 구속시켰는데 사실 현직 공무원이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건 되게 드문 일이었죠. 그것도 월성원전이라는 어떤 경책결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올해 대부분에서 다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특수활동비가 전달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임박해서 대전지검을 방문했던 대전지검 고검 방문했던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든 특수활동비가 그 무렵에 전달이 돼가지고 대전지검에 지급된 건 확실하고 그 특산비가 그때 다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결국 월성원전 수사팀이 아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대전지검 수사팀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이 구속되는 결과를 공무원이 구속되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거든요. 결국 무죄가 나왔다.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직업 공무원인데.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게 무슨 불법이 아닌 걸로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된 건데 그 사람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몰아주거나 어떤 기획수사를 하거나 라는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흘러갈 수도 있고 그게 정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는 검찰총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쪽으로 특활비가 많이 갔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대전지검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사례를 적용시켜보면. 충분히. 왜냐하면 돈줄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데 밀어주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꽤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공무원분들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인권이 지배되는 거죠. 국민 인권이 지배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액구전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구속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이 지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 특수활동비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하고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만드는 방식도 문제고 그렇게 한 현금을 이렇게 검찰총장 마음대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또 국민의 인권 지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닐 텐데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혹시 외국의 사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뭐 이렇게 돈을 쓰는 물론 외국에도 정보기관은 이렇게 좀 현금으로 쓰긴 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정보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면 모르겠는데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고 사실은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정보원도 이렇게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검찰만 무소불위에 그냥 돈 권력까지 쥐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조금 수면 아래에 있었다면 윤석열 그게 적나라하게 들어간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이라고 봐야죠. 예. 예.